원피언 마라 마의 우유 저희가 뭐라고 했죠? 레드 캠 Innen 귀여운 카펫 projects 이러면서 아이들 카펫 다 같이 하는거 진짜 신기하잖아 맞아요 카메라 엄청 신기한 총본석 촬영 맞아 마자 저희 막 우우우 이렇게 나와서 신기했어 저희 막 모델처럼 포즈도 하고 그랬다는데요 한번 포즈 추해 볼래요? 나 이렇게 했어 나 이렇게 했어 하나 둘 셋 재밌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이거 진짜 다 우리 제일리 댄 덕분에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영광 꾸려고 오늘 마마 잘 하고 오겠습니다 첫 마마 화이팅! 너무 긴장돼요 전지적 지오 시점 전지적 지오 시점 저는 지금 혜원이가 너무 높아서 제가 이렇게 위에서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죠? 지금은 저희 차 너무 좋아 맞아요 너무 추워서 지오 시점 저희 차로 있겠습니다 안녕 여기에는 귀여운 냠냠 햄 똘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오늘 어디 왔다고요? 엠넷 아시안 뮤직 어워드 와 마마 잘 하고 저희 내년에는 무대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맞아요 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오는 그날까지 화이팅! 화이팅! 저희 레카라고 하죠? 레드카테 너무 재밌었고 다음에는 우리 팬분들 데일리와 직접 만나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진정하고 싶었어요 우리 내년에는 꼭 직접 보면서 해요 알겠죠? 마마 잘 하고 오겠습니다 즐기고 올게요 즐기자 우리 마마 같이 봐요 안녕 같이 봐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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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지금은 주차되어 있는 차 안입니다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는 따뜻하게 따뜻함을 위해서 차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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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는 헤메스 언니들이 항상 저희가 땀이 안 나가지고 뽀송뽀송하다고 항상 이 뽀송이들 세 명가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거든요 맞아요 땀이랑 더위를 안 타는 대신에 추위를 그만큼 엄청 타서 오늘 저희 의상이 다 너무 예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네 제 취향 맞아요 너무 저희 취향이고 다들 그런데 특히 제이 언니가 아 진짜 예뻤어 고등학교 교복을 입는데 맞아요 옷을 벗어 되게 예뻤어 되게 예뻤어 네 저희 학교 교복이랑 색깔이 비슷해 색깔도 머스타드 색깔이고 이래서 비슷해가지고 이 의상을 입는데 너무 학교 생각이 났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금기 조심 금기 조심하시고 나 너무 기분이 이상해 지윤아 저는 이거 다 읽었어요 다 읽었어? 축하 내가 찍은 걸 보여드릴까? 네 여러분 제가 찍었는데요 사진을 카메라 조작법을 어제 다 익히고 왔거든요 분명 이거를 따로 올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여기서 한번 공개를 해볼게요 작품명 수진이는 어디 가고 소은이만? 좀 봐 어 아이들은 어디에? 이거는 애들 찍었는데 안 나왔어 오늘 기분이 이상하다는 수진언니의 이상한 사진장 이거는 지윤이의 그림장 그림 연습장이고요 이거는 차에서 석양 노을이 지는 걸 찍어봤는데 이것도 지윤이의 한 편의 그림이 되지 않을까요? 도화지 같은 매력 있는 그런 그림이 될 것 같고요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는 소은이가 찍었는데 지윤이의 독서하는 모습 독서왕 신지윤 이거 잘 나왔어 이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약간 어두운 곳에서 후레쉬를 터뜨리니까 나쁘지 않게 나온 저의 모습과 그리고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 제가 찍은 지윤이랑 소은이의 사진인데 오늘의 베스트 컷 오늘의 베스트 컷 지금 다시 찍어볼까? 좋아요 지윤이가 여기 앉아봐 내가 한번 찍어줄게 제가 사실 이 카메라를 들고 온 게 오늘이 시상식인데 뭔가 멤버들의 모습을 많이 예쁘게 담고 싶었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이 카메라가 제가 작동을 제대로 시키지 못해서 예쁘게 퍼즈 해주세요 약간 가로로 느낌 하나, 둘 하나, 둘 과연 어떻게 나올지 어떻게 나올지 이 친구도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셀카를 찍어볼까? 셀카 한번 찍어볼게요 셀카 한번 찍어볼게요 과연 나올 것인가 과연 또 수진이 아까 셀카도 사라진 수진이를 찾아야 할 것인가 빨리 배워가는 거니까 사실 요즘 사진에 관심이 생겨가지고 사진사진 그렇게 외치고 다니고 있는데 마침 딱 카메라를 챙겨와서 어제 밤에 열심히 익혔는데 도닥법을 완벽하게 숙지를 못한 게 너무 아쉬워요 카메라에 대해 공부를 좀 더 해야겠습니다 이게 약간 우리의 눈으로 다 담지 못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다 약간 데일리드한테도 보여주고 싶고 우리도 추억으로 남기고 싶고 그래서 언니 이거 잘 나오는데요? 그래? 잘 나오는데요? 더 가깝고 그래서 잘 나오는데 괜찮죠? 뭔가 기분이 색다른다 우리가 마마의 맛은 아까 받았네 이번엔 지윤이가 없네요 여러분 제가 좀 더 연구를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 바이